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35살 김민철입니다. 저는 현재 지방 공무원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이 EOF는 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. 마침 제가 하고 있는 이 청년일과 젊은이의 EOF가 아주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. EOF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,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 EOF 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과 세계 청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EOF 행사 EOF 행사